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매콤한 맛이에요 저는 매콤한 맛이에요 매콤한 맛이에요 매콤한 맛이에요 매콤해서 매콤하고 매콤해요 매콤해요 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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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콤한 마사지 매콤한 마사지 에어무월스 초콜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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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팽이버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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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즈가 너무 맛있어요 치즈가 너무 좋아요 뼈뼈뼈 맛있었으면 맛은 어떨까요? 바삭바삭 바삭바삭 치킨이 느껴져요 치킨을 만들어서 볶음밥을 먹어볼게요 치킨이 정말 맛있어요 치킨이 흥미로운 고소한 김치 치즈볼 초콜릿 아삭아삭 쫄깃쫄깃 끝! 치즈가 잘 먹어요. 치즈가 잘 먹어요. 오늘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